김수홍, 이춘석 예비 후보가 민주당 익산갑 당내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1차 경선 지역 발표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익산갑이 포함된 가운데 김수홍, 이춘석 후보만 경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상진, 성기청 예비 후보는 배제됐습니다. 익산갑 경선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앞으로 전략선거구인 전주, 을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과 단수 공천 여부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